자, no choice but to 이거예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는 얘기지 다음 날 아침에 제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제출해야만 했다 얘기입니다 뭐를? 나의 프라이빗한 회상을 누구에 대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것에 대한 회상이죠 왜 제출 안 하느냐고 그랬어 프라이빗 사적인 거잖아 사적인 거니까 내기 싫었지 근데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다음 날 아침에 이틀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제출했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스터 플레이그린가 이 사람은 돌려주었다는 얘기죠 pp야 성적이 매겨진 거야 pp죠 성적이 매겨진 종이를 과제들을 돌려주었지 그리고 말이죠 그는 돌려주었지 모든 사람들의 이거 everyone's graded papers 이렇게 그 얘기야 그게 생략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것 알겠어? 이거 저기 뭐죠? 소유격이 아닙니다 소유 대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을 도와 뭐죠? 줬어 turn했어 return해 줬어 but mine 내 것 제외하고는 그죠? 이거 이렇게 그죠? 둘 다 뭐예요? 소유 대명사 그죠? 둘 다 소유 대명사야 소유격 아니야 저거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나의 것 모두의 것 내 것 빼고 다 돌려줬어 야 뭐가 이상한데? 왜냐면 프라이빗한 거잖아 개인적인 거 그래서 내기 싫었는데 내가 냈는데 내 것 빼고 다 줬어 뭔가 느낌이 안 좋네 그래서 말이야 나는 기대를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기대를 했어 어떻게 anxious을 내야게 여기 여기 심경이 나왔네 아 처주 여기 기다렸지 뭐에 대해서 어떤 그 커맨드 명령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to report to 보고하는 거죠 누구에게? Mr. 플레이글에게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그거를 나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기다렸다는 얘기지 명령 명령 그 다음에 immediately after school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즉각적으로 이런 얘기죠 방과 후에 즉각적으로 무엇에 대한 훈육에 대한 벌 같은 거죠 벌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할 때 내가 보았을 때 그가 뭐예요 들어 올린 것을 보았을 때 나의 페이퍼를 나의 뭐예요 그 뭐라 해야 되나 과제를 뭐예요 그 선생님이 들어 올린 걸 보았을 때 이거 지각 동사네 그지? 그래서 동사 어디서 썼어? 뭐로부터 그의 책상에서 나의 과제를 들어 올렸어 그리고 두들겨서 톡톡 두드렸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학급의 뭐죠 집중 주의 집중을 때문에 주의 집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주의 집중 때문에 이걸 톡톡 두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선생님께서 책상에서 내 과제를 들고 과제를 가지고 톡톡 두드렸지 책상을 애들한테 집중하라고 하게 하려고 그때 나는 무슨 생각한 거야 나는 기대하고 있었지 어떤 명령을 기대하고 있었지 명령 그죠? 명령이 뭐겠어 방과 후에 벌받는 거에 대한 명령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과제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소년들 그 남편 선생님께서 말했지 야 나 뭐 나 읽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에세이를 읽어주고 싶어 자 이게 그 에세이야 제목은 말이야 이거 이거야 아 스파게티 먹는 기술 기술인데 기술을 좀 멋지게 표현한 거야 스파게티 먹는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기술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야 그는 말이야 시작했어 시작했지 뭐라고 했냐 읽기 시작했어 나의 글을 나의 말을 그는 읽는 중이었어 내 말을 크게 누구에게 전체의 학생들한테 그렇죠 크게 들려주었다는 얘기지 게다가 말이야 전체의 학급 애들은요 아주 주의깊게 듣는 중이었어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프라이빗한 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모두가 듣게끔 크게 읽어주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그때 말이야 누군가가 웃었어 그리고 말이야 전체 학급은 웃었지 그런데 경멸이나 그죠 경멸이나 조소가 아니고 not a 법 b죠 웃긴 웃었어 근데 경멸 속에서 웃는 거야 그게 아니고 경멸이나 조소로 비웃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뭐로 웃었냐면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웃은 거야 어떤 기쁨이야 숨김 없는 그죠 오픈 마인드 뭐 그런 거 오픈 하티드 그죠 기쁨으로 웃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 뭐 하려고 두 번째 베스트 최선을 다했어 회피하려고 보여주는 거를 어보이드 목적어 동명서 나왔습니다 기쁨을 야 기쁨이죠 그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느꼈던 것은 순수한 황홀함입니다 그죠 환희 같은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것은 플레저라기보다는 플레저긴 플레저인데 아주 순수한 환희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죠 그 환희라는 것은 뭐냐면 음 무엇에 대한 환희냐면 깜짝 놀라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보여주기 유식하물로 시연이라고 했는데 보여주는 깜짝 놀라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환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동격 접속사입니다 시연은 뭐냐면 내가 쓴 글들이 즉 나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힘이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역동산에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해서 느껴지는 순수한 환희 였다 그게 뭐라고 내가 느꼈던 것이지 그죠 관계의 내용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야 따라서 새비로 다른 crise 가장 싶은 희소한 십 ений 그래서 anny Он 돈 돌 .. 소 horns 아멘